문재인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가 교정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논란을 정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육사 창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홍범도 장군 등의 흉상 이전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